강서구가 전국 최초로 실시한 전세사기 피해자 전수 실태조사 결과를 피해자들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. 이 자리에는 진교훈 강서구청장과 전세사기 피해자,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한 고찬양 강서구 의원들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. 강서구는 지난 11월 20일부터 닷새간 국도교통부에서 심의가 완료된 피해자 489명과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61명 등 총 55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를 공개했습니다. 이와 함께 오선매수권 행사 및 양도, 피해자 대출 기준 완화 등 전세사기 특별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. 특히 강서구는 오랜 소송 과정에서 겪는 피해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재정적 지원을 약속했으며 전세피해 조례 개정을 통해 소송 비용을 일부 지원할 계획입니다. 또 전세사기 피해 접수, 경매 과정에서 오선매수권 행사 등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법률상담 지원 체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. 이와 함께 피해자들은 전세사기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, 각 사례에 맞는 전자소송법 교육진행, 피해자 인정요건 완화 등 강서구 차원의 적극적인 대처를 호소했습니다.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피해자들의 모든 질문과 건의사항에 직접 답변하며 늘 여러분 곁에서 함께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실효성 있는 특별법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강서구는 앞으로 근원적인 해결책과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특별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.